1. 광역시 누가 더 멍청해? 지혜리야 멍청하지? 교수는 거 어떡해?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광역시가 있을까? 정답!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인천, 건... 아 씨... 강남! 광주! 정재열 정답! 딸! 어, 이렇게, 이렇게 확 돌려. 아아...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광역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우리의 생산이? 그쵸? 그니까. 연서야, 넌 날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나란 인간은 너의 그냥 벽이네? 연서님, 정재열이요. 근데 자꾸 뭐 인터넷에서 보고 있으면 무시하고 자꾸 놀리고요.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쟤를 직밟은 또 똥같이. 어우, 진짜. 그, 연서 씨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공식점! 여기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더 똑똑한 거고 1년 동안 그 유능함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진 사람은 더 무식해 볼 수 있게 얼굴에다가 그냥 타투 하나를 큰 걸 그냥 탁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콧물을, 콧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 콧물 그리는 거 좋다. 어, 괜찮다. 콧물 그리고 얼굴에다가 해나하기. 좋아. 어, 괜찮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대회죠, 이거? 네, 지금 공식점이고요. 오늘의 탈주입니다. 네, 예. 누가 물어서 공원 머리인가? 예, 예. 예술 여행입니다. 외국어 영역입니다. 나이큐 여행입니다. 언어 영역, 단기 영역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공부를 보자고 얼굴에 해나. 예, 예. 예, 예. 예, 예. 누가 넣어. 아, 저번 대회에서 수머를 이제 파크 대가리 씨가. 정답. 수머. 정답. 아, 예민 파크 대가리 씨가. 파크 세렬 씨. 파크 세렬 씨. 파크 세렬 씨. 파크 세렬 씨. 이름이 딱 맞네요. 파크 세렬 씨. 조용히 해 주시고요.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떨리는데. 왜 떨리는데. 첫 번째 영역. 클래식 음악 듣기입니다. 클래식의 내용 좀 아세요? 아, 근데 저는 기본 소형이 있어요. 그거 알아? 네. 괜찮은데 동생이 뭔지 알아요? 뭐. 진짜. 너 몰랐지? 이거 보세요. 이런 기본 소형은. 수머 동생이 연어인 거 알아? 너 안 낫길요. 뭐 안 낫길 줄 알았다. 어, 진짠 줄 알았어, 사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을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걸 듣고 안 나고? 이걸 듣고 안 나고? 베뚜렛. 베뚜렛. 제목. 제목 베뚜렛 땡이고요. 베뚜렛. 운명.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싸우는 거. 말할 수 없는 비밀 싸우는 거? 도형씨 무식자. 앞에 세요? 따르르르. 그니까 참 아닌가? 이 생각보다 되게 정о평이 맞더라구요. 이게 나왔어. 그 노래 맞아요, 아직? 맞아요, 아니에요! 자랑 안 해요! 여기부터 인사 !!! 자, 여기 세상에 찍어드릴게요. 쪼핑? 잠시만요. chez BECAUSE 포로로로 하이저니 베뜨려 들어왔HAHA 밤에 들면 베 либо 먹고 dB이 갑자기 호루룰로를 해 또 호루룰로롤 β어 igo 그 소득 별빛 환상고 호루롤 환상곡 따듬 환상곡 깜짝반상곡 여러분 다음 문제 대처해 주세요 베레들 먹고 코로로로로로로 스 уров롤롤롤롤롤롤 rah blacks ano 베ット갤에 pearls 이 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별빛환상곡 오로롤 радуск 따든 환상곡 깜짝환상공 Carroll 다음부터 대처해주세요 도요 문재인호 자유콕 comprendre 이 음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백조의 호수 정답입니다! 야 너는 교향도 안 돼 야 너 차이코프스키 하는 백조의 호수 아니야? 차이코프스키 씨 연극 배우 아니에요? 예술 영역 정재열 승리 예예 바다극입니다 아 잠시만요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 다시 해주세요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에요? 얘기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니 보일 수 있는 거죠 보면 안 돼요? 하다 보니 죄송한데요 잘 기억을 좀 하세요 네 그 다음 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금세 뭐라고요? 바뀌었다 띄어쓰기도 중요합니다 네 갈게요 1번 무식자분 틀렸습니다 띄어쓰기와 단어가 틀렸습니다 자 뒤에는 자연스럽게 2번 무식자분한테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웬일인지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 띄어쓰기는 둘 건 없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총 3개를 틀리셨어요 원래 2개 같으면 아 뭐하는 거야 하나를 더 틀린 거죠 빡대가 있다 아 죄송해요 웬일인지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왜 일인지 영어에요? 뭐예요? 1인줄이에요 아닌데 이거 맞는데 자 박현서씨 승리입니다 왠일인지 왠일인지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 정답입니다 아 알고 있었는데 아 잠시만 이렇게 좋아해 공지영씨는 틀린 줄 알고 다음 준비해놓죠 솔직히 솔직히 다음 준비해놓죠 이거랑 좀 헷갈렸어요 웬일인지 기둥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금세 바뀌었다 박현서씨 승리입니다 아 난 음악이나 들어갈까 망자는 말이 없대요 망자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영어 능기 평가입니다 중학생의 모의고사 평가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가즈 디펜스 1번 정답입니다 전체 스코어 2대 1이고요 다음은 아이큐 영역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는 아이큐가 별구십 이상이에요 아 아 설마 아 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구결로운 게요 이거 구결로운 게요 네 아 두 개는 등칙을 이용했던 정재열 씨의 아이디어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저요! 박현서 저요! 박현서 두 개 여기로 가요 눈으로 그러면 삼각형 빼기 삼각형은 없다 박현서 정답입니다 맞아요? 울려봤어요? 울려봤어요? 인정하네 사실 저는 이런 유형을 잘 못 풀어요 틀을 깨는 거잖아요 인정할게요 저 이거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클 150이에요? 아니 이건 무식해서 풀었어요 틀이 없으니까 깬 거야 저 놀랬어요 근데 이걸 알아서 제가 너무 놀라워요 저 거의 다 했는데 아 근데 음식을 알아내는 게 신기하네 지금 똑같다는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3개 정도 더 많이 보여요 둘이 완전 동점이에요 뷰티기는 혈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천하질 펌크 대가리는 누구일 것인가 미치겠다 진짜 우리 혈연이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치면 암기영 형입니다 시장에 가면 아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못해 누가 시장에 가면 이렇게 긴장했어요 저 핫식스 하나 못 봐도 돼요? 갑성 상태에 보면 갑성 상태에 보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오이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다행이도 있고 음 야경도 있고 우호박 있고 할머니도 있고 펌터기도 있고 슈퍼도 있고 하지마 있고 슈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다은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자갈치도 있고 애호박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펑튀기도 있고 펑튀기도 있고 애호박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펑튀기도 있고 시발 야 I am a U식 선화 집 유식대회 유식자는 정혜룡씨입니다 이 영광을 이거를 이렇게 퍽퍽 이렇게 하는 게 좀 엄마디 있게 많이 해주셨고요 뭘까요? 뭐랄까요? 배움의 차이랄까요? 이게 현서가 타고난 그런 지식은 있어요 창의력은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근데 이제 배움을 대흘리한 어떤 이런 노력의 결과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보의 상징 콩물수 시상식이 있겠어요 콩물수 여식 준비해드릴게요 바보가 여기도 하셔야 돼요 현서 바보도 알게 현서 조심해 계단이야 걸어 걸어 현서 아이스크림 골라 너도 바보라서 모르겠다 현서는 모르잖아 현서는 바보라서 모르지 너도 바보 엑셀런트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좋아하잖아 현서 난 이거 좋아해 너도 강의 딸로 좋아하는데 그만하지 내가 바보여가지고 사인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저기요 순씨 예예 바보들은 이런 거 못 피해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현서 그거 뱉어 아니야 아니겠지 그거 아니지 일로 해야지 일로 해야지 현서 놔 나 현서 놔 현서 놔 현서 가자 뱅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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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파트에요? 사실 다음에 저랑 시험 보러 가실래요 시험? 아 진짜 객관적인 상식되게 하실래요? 다 해요 다 3절때 지는 사람이 수영복 입고 하루종일 편집하기 어우 좋다 인정